6점으로는 박서범 자네를 못 이기겠구만. 싸움도 잘하면 한 명이 여섯 명을 해치우잖아요. 싸움은 목숨을 걸고 바둑은 목숨을 안 거는데 바둑도 목숨을 겁니다. 자네 나한테 바둑 좀 가르쳐줘. 아 진짜 겁맞네 겁맞아 야 형님 아니 왜 해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실입니까? 꽉 튼 바둑이 날쌓이. 사장님 저 건달 한 번 해볼까요? 건달이 좋아 보여요? 우리가 언제 사람 가려가며 이랬습니까? 바둑은 서로가 한 수씩 두는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게임입니다. 이건 아니잖아요. 민수야. 꼭 이기야. 정말 인생이 바둑이라면 저수부터 다시 한 번 두고 싶다. 그건 다운. enas. 천천히. 하지만 loрет. 없으시는데, 지민이. 이어가.